아이서티와 아이유인나가 찾아가는 도심 속 숨겨진 핫플레이스 아이서티 디스커버리스 페피들의 브루클린 성수동 수피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수피라는 곳인데요 숲? 수피, 수피 이름도 너무 예쁘지? 어, 수피 나 이름 수피할래 갑자기? 수피, 나 이름 바꿀래, 수피로 이렇게 알았어 수피씨 오늘 갈 곳이 수피하는 곳인데요 거기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의 상점이야 너무 좋지, 빈티지샷 어, 근데 이게 네비가 바깥에 나와있네 원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 이게 이번에 겨우 빠져나오는 거야 겨우 빠져나오는 거야? 손도 더 잘 닦겠네 어, 잘 닦아 너처럼 팔이 짧고 그래도 다 쓸 수 있어 손톱 기르면 돼 손톱 기르면 되지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거 같아 어, 그래 그럼 손목 좀 내볼까요? 어, 그럴까요? 꽉 잡아 자, 너 뛰어 빨리 이제 넌 달려야 돼 내가 손님을 손 내볼게 아, 나, 나 특별하잖아 방금 진짜 능숙했다 아, 하하하하 근데 지난번에 탔을 때 느꼈던 건데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탔을 때랑 공간감이 너무 달라 타면 훨씬 넓은 것 같아 밖에서 올 때 좀 아담해 보였어 아이고, 여긴 왜 이렇게 골목이냐 아이고, 여긴 왜 이렇게 골목이냐 닫았다 닫았다 응 보이는 것 같아요 아! 저기요? 어, 저깁니까? 어, 맞아요 너무 Stranger 매일atti 가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 미리 일어나게 사시면 좋겠는데 너무 버젼니까 빠른 줄 알았다 오 진짜 귀엽다 안녕 안녕 다 들어갈까? 그럼요 왜 안 들어갑니까 아 좋다 출발 출발 아이스터티를 발견하다 즐거운 일상을 발견하다 아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 아 되게 재밌는 데 가나 봐